어디야? 데리러 갈게 앞발로 이제 막 눈을 약간 비빈다고 해야 되나? 고양이처럼? 안녕하세요 비키팬니 여러분 시민트게러 추상우 재찬입니다 저는 굉장히 딥한 약간 범죄 스릴러 되게 착해 보이지만 굉장히 온전히 무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 저는요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헤어컬러는 무조건 블랙이고요 왜냐하면 이때 하얀색 백발을 처음 해봤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탈색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한동안은 검정 머리로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단을 해본 적은 없는데 팬분들께서 쿨톤이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쿨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달한 디저트를 즐기지 않습니다 정말 당 떨어질 때나 가끔씩 찾는 편인데 디저트를 잘 먹는 것 같지는 않네요 빙수 같은 것도 잘 먹고 그렇습니다 진짜 저의 소울푸드가 있거든요 햄버거 2주 정도는 햄버거만 먹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보자가 목표였는데 사진 찍는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제일 좋은 카메라는 휴대폰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찍을 수 있으니까 요즘은 휴대폰을 굉장히 애용하는 편입니다 덩글이가 가장 귀여운 순간은 덩글이가 MBTI로 따지면 ENFP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 INTP라서 덩글이가 같이 있으면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랑 그리고 한 번 엄청 귀여웠던 적이 있는데 앞발로 눈을 약간 비빈다고 해야 되나? 고양이처럼 그때 귀엽다고 팬분들도 그렇고 의미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얼마나 귀여워요 이 스폰지밥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장면 별다른 의미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밈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엄청난 미말무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멤버들이나 친구들한테 좀 왜 이렇게 모르냐 질타를 많이 받곤 합니다 저는 비니인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도 그렇고 꼭 비니 안 쓰면 안 되냐고 항상 저도 뭐라 하는데 저는 포기할 수 없는 저희 패션 아이템은 비니 입니다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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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금 내가 해볼게 물 핫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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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라이브를 하다가 팬분이 제가 공차를 좋아하니까 이렇게도 먹어봐라 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실수로 정말 잘못 알아듣고 저렇게 시킨 거였는데 어? 이거 괜찮은데? 하다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죠. 근데 어렸을 때는 펄이 있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또 펄이 없는 음료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룽 밀크티에는 펄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망고 스무기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MBTA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 이 사람은 그런 거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는 그리고 저의 MBTA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INTP가 나왔는데 그 INTP 나왔을 때도 I가 51% E가 40%였거든요. 굉장히 내가 기분이 좋다 할 때는 E가 나오고 피곤하다 싶으면 I가 나오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완전 N, B, B 쪽이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숨기는 거를 잘 못 하긴 해요. 숨겨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괜히 말하고 싶고 꽁꽁 숨겨놨다가 짜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를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숨기는 걸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막상 물어보면 다 털어놓게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조금 스포를 해드리자면 제 앨범이 나올 거의 9월 초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도 열심히 촬영 중이거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원장은 MBTI 모양인데요. MBTI는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고 그리고 MBTI로 그 사람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추측해볼 수 있는 그런 검사인데 한국에 오셔서 또는 이제 한국인 친구와 얘기를 할 때 처음 만난 사람끼리는 인삿말처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MBTI 뭐야?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알려드릴 문제는 버블티 먹으러 갈래? 인데요. 제가 버블티를 굉장히 좋아해서 버블티 먹으러 갈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걸 좋아한다고 하면 앞에 버블티만 다른 걸 바꾸면 되거든요. 커피 먹으러 갈래? 케이크 먹으러 갈래?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음식들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면 어디야? 데리러 갈게? 그런데 이제 그냥 딱 듣기만 해도 헐르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어디야? 데리러 갈게? 라고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설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키팬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티게로의 추상 제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찬이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비키에서 만나요. 지우 비키